형, 이거 일단 도로에다 놓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, 이게? 형, 이쪽이. 네. 잘 쳐줘. 거기도 왔나? 여기, 여기. 여기쯤, 여기쯤이나 쭉 올까? 이게 이렇게 돼야죠, 이렇게. 먹어봐. 이렇게 떠 있으면 좋아, 이렇게. 제발 좀 잡히라. 제발. 이거 다 펴 거야, 이거? 다 펴놓은 거야, 이것도? 이거 펴놓은 거 아니야? 근데 여기만 빼놓고 다 지나가. 한 3천마리가. 저쪽에서 막다가 옆으로 쫙 들어서 쫙 가. 진짜 열받는 거야. 그리고 점프. 여기 밑으로 날라. 여기 밑으로 날라. 쫓을 수 없다면 기다려라. 100개의 올무의 승부를 건 동만족의 사바라 생존법.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여기 밑으로 날라. 결국 진짜 잡으셨다, 우리 족장님이 진짜. 정확히. 아... 지금 12시니까 15시간 걸렸어. 지금 서울에서 배달치고 비슷하게 시간이 거의 떨어졌어요. 지금 우진이 형. 아휴, 허리야. 이거 볼 수도 있잖아. 늦은 밤까지 계속된 사냥으로 지칠 대로 지친 병만족. 어느새 마지막 일거가 되어버린 새 손질을 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자, 이제 뿔딱 생각은 잠시 그만. 잘자요, 병만족. 기나긴 하루 지나고 대지위의 어둠이 오늘의... 소원은 일찍 일어나셨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여기서 더 잘라구 잠이 일찍 깬거야 그래서 추워서 여기 따뜻하잖아 여기서 더 잘라구 거지 됐다 거지 땜 거지 거지 이게 탄 게 아니에요 지금 먼지가 쌓이고 그 몸에 뿔딱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사바나의 흙먼지는 기본이고 동물들의 똥밭을 기어다닌 우리 족장님 그 사이 거지꼴이 다 되어 있었네요 너무 추워 추워 빨리 들어가야지 따뜻하게 너무 뜨거운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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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튀진 않겠지? 아 차고 싶은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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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